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7페이지 중계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했는데 자 그러면 먼저 중계대상물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문제 풀겠습니다. 시험에 중계대상물 한 문제 반드시 출제됩니다. 중계대상물은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이 있습니다.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그리고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있는데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에는 뭐가 있냐면 임목, 그 다음에 공장재단, 광업재단이 있습니다. 토지는 모든 토지가 중계상물이 아니라 개인이 사고 팔 수 있는 토지여야 합니다. 국가 소유, 지자체 소유, 토지, 건축물은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던 것, 밑채굴광물은 광업법 제2조에 의하면 국가가 채굴할 권능이 있기 때문에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무주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포락지 이런 것들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건축물이 있는데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을 보면 건축물은 건축법 제2조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있고요 민법 99조 1항에서 말하는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건축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이 있으면 건축물입니다. 그래서 벽이나 기둥은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고 지붕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민법상 건축물은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 중계대상물은 민법상 건축물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동식 세차장 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주벽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고 볼터 조립 방식으로 되어 있어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므로 중계상물이 아니다. 자, 그리고 이 건축물은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내, 미래에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입주권의 경우에는 추첨기일날 추첨을 하여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계상물 아닙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관리처분 인가받은 입주권은 중계대상물에 해당됩니다. 관리처분, 이런 말 들어가면 중계상물입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면 중계상물이고요. 단지 추첨을 해서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한 입주권은 중계상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 중에는 중계상물에 해당되는 것은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밖에 없습니다. 입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참고로 보시고요. 문제 풀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중계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했는데 이게 32회 기출문제입니다. 1번 밑채굴광물은 광업법제 2조에 의하면 광물채굴권은 국가의 권능이므로 중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니언 권리금은 중계상물 아니라는 게 판례입니다. 권리금이 중계상물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지 권리금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아도 이는 중계보수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공인중계사법 위반이 아니다. 권리금이 중계상물이라는 말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계상물입니다.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동산입니다. 그래서 중계상물이 아니고요. 4번이 정답인데요.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 이게 충격적이었죠. 이때까지 한 번도 이런 지문이 양어장이라는 말 나온 적 없습니다. 그러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모든 지목 다 개인 토지라면 거래의 대상이 된다면 중계상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모든 지목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계상물이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제한구역 전부 중계상물이 됩니다. 개인이 거래만 할 수 있다면 중계상물이 된다. 그리고 사법상 제한이 있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되어 있어도 저당권 설정되어 있어도 거래 가능함으로 중계상물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뭐냐면 이게 소위 이른바 대토권입니다. 대토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은 중계상물이 아니다. 대토권이라는 것은 현금 보상 대신에 토지로 받는 게 대토권이죠. 받을 수 있는 권리 아직까지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기 전의 대토권이라고 하는데 특정되기 전에 특정되기 전에는 중계상물이 안 됩니다.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토권은 중계상물이 아니므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18페이지 13번 자, 중계상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요즘 시험의 추세가 이렇게 박서형 문제가 무려 32회 시험에 16문제 출제됐습니다. 자, 기역에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계상물이라고 했죠. 임목 그 다음에 니은은 소위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중계상물이 아니고요. 디귿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돼 있어도 다 거래가 가능함으로 중계상물이 된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인 미등기 건물 예, 미등기 무거가 건물도 거래 가능함으로 중계상물이 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14번입니다. 옳은 것입니다. 1번 1번이 소위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중계상물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명인망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중계상물이라고 했습니다. 3번 그래서 틀렸고 3번 동산질권은 중계상물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산질권 권리질권은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중계상물은 부동산만 중계상물이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계상물 아니라고 했죠. 추첨 당첨되면 입주할 수 있는 권리 청략통장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에 20톤 미만 선박은 동산이라서 중계상물이 아니고 20톤 이상은 어제 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계상물이 아닙니다. 다음은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계대상물로 규정된 건축물에는 장래의 건축물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업무 정지 개업공개사가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중계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개사와 중계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업무정지 개업공개사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계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개사는 제외한다. 이게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출문제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사실 공중계사법에는 영업정지라고 되어 있지 않고 업무정지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었습니다. 맞습니다. 공동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는데 처음부터 두 명이 같이 사용하다가 한 명이 업무정지 되면 나머지 한 명은 계속해서 업무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변호사는 자격증 없다 하더라도 등록할 수 있다 했는데 변호사도 공중계사 자격증을 지득하지 않고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등록기준을 적용받는다. 판례입니다. 4번 전매차익을 노린 의뢰인의 미등기 전매를 중계한 경우 전매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투기조장에 해당된다. 비록 전매차익을 올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등기 전매를 알선하는 것 그 자체 미등기를 하면 치득세를 탈세할 목적이 있었죠. 비록 남는 돈이 없다더라도 남는 돈이 없으면 양도 소득세는 안 내지만 치득세는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맞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됩니다. 부치고 개공의 경우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16번 문제입니다. 16번 문제 중개산물이 아닌 것 했는데 답 2번 입니다. 권리금은 중개산물이 아닙니다. 권리금은 중개산물 아니다. 나머지는 다 했던 내용이고요. 17번 중개산물이 해당하지 않는 것 했는데 기역 미채굴 광물 국가가 채굴 건이 있기 때문에 중개산물이 아니고요. 온천수 중개산물이라는 말 없습니다. 물 온천수 이건 부동산 아니죠. 중개산물 아니고요. 금전 채권 중개산물 아닙니다. 금전 채권 예를 들어서 빚을 1억 탕감 하도록 중개를 해주고 수수료를 2천만원 3천만원 받아 먹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다. 중개산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알선해도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리얼 점유라는 것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므로 점유의 성질상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어정의와 중개산물이 한 문제씩 각각 출제되는데 가장 어렵습니다. 우리 공인개사법 전체에서 왜냐하면 간념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18번 문제 중개 대상물이 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주택이 절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건 중개산물 아니라고 했죠. 동호수가 특정된 미래의 건충은 중개산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첨 당첨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산물 아니라고 했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개산물입니다. 그래서 3개가 되겠네요. 중개산물에 해당되는 것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중개 대산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 했는데 답은 4번이네요. 디것에 소위 이동식 세차장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개산물이 아닙니다. 나머지는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 중개산물이고 기억에 명인망벌 갖춘 소모집단 중개산물이고요. 리얼 토지거래 허가구역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산물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 중개산물이 아닌 것은 했는데 포락지 아까 중개산물 아니라고 했죠. 여기에 포락지 포락지 무주부동산 미채굴 강물 사건 소멸된 포락지 4번 사건이 소멸됐다고 했잖아요. 개인의 권리가 소멸됐기 때문에 국가소유기 때문에 중개산물이 아닙니다. 개인이 사고 팔 수 있어야 중개산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1번 문제입니다. 21번 틀린 것입니다. 1번 자격 취소되고 나면 3년 동안은 취직도 안되고 개업도 안되고 다시 자격 취급도 안됩니다. 맞습니다. 보조원 취직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자격 정은 무상으로도 대여하면 안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대여하면 안된다. 허가받아서 일시적으로 대여하는거 가능하다. X입니다. 3번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공중개사는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임원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자격 정지는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취직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만약에 다른 회사 가서 취직하는 건 안되죠. 사실은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자기가 근무하던 곳 하고 다른 데 가서 될 수는 없습니다.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경우에는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된다 했는데 자기의 성명 사용 성명 사용하고 양도 대여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자격 취소 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하면 등록 취소 사유 입니다. 자격 정지 사유 X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 유사 명칭이 대표적인 게 자격 정 없는 사람은 대표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22번 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폐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폐업신고 전의 위반 행위를 사유로 재등록 개업공개사 에 대해서 등록 취소 첨을 함에 있어서는 폐업기간 폐업 사유를 고려 해야 됩니다. 고려 대상이 아니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200만원 벌금 3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아야 결격 사유죠. 300만원 이상 벌금 받으면 3년간 결격 사유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200만원도 틀렸고 5년도 틀렸죠. 그 다음에 3번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개사는 다른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이중소속이라서 안됩니다. 이중소속 안된다. 4번 무자격자에게 토지의 매매의 중계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무등록 중계업자에게 의뢰를 한 의뢰인은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무등록 중계업자는 3년 이하의 진력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5번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건물도 중계산물이 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사법상 제한이 있다 하더라도 거래는 가능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당군 이래 최대 1억 7천만 1조 7천억 에 대해서 유치권 지금 행사 중입니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그래도 중계산물 될 수 있습니다. 거래는 가능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3번 입니다. 중계산물이 될 수 없는 것 ㄱ 20톤 이상 선박 미만의 선박 다 안됩니다. 이상은 의제 부동산이지만 대통령령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계산물이 아니고 3번은 니은은 이동식 세차장구조물은 건축법상 건축물이지만 민법상 건축물이 아니어서 중계산물이 아니고 디것은 팔레인데 소위 권리금 중계산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리얼 이른바 대톡은 중계산물 아니라고 앞에 나왔었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 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건축물에는 현존하는 건축물뿐만 아니라 장래 건축될 예정인 동호수가 특정된 분양권도 미래의 건축물입니다. 2번 용도 폐지가 되지 아니한 행정재산인 토지는 중계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재산이면 국가소유부동산입니다. 예를 들면 청와대 건물 건물이라도 중계산물 될 수 없죠? 2번 맞고 3번 임목에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목은 중계산물에 해당한다. 네 그렇습니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계산물에 해당된다.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중계산물에 해당됩니다. 4번 주택이 철거될 경우 일정한 요건하에서 택지 개발 지구 내에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이른바 대토권 중계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대토권이라는 것은 대신 현금보당 대신에 토지로 받는 권리를 대토권이라고 합니다.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인 대토권은 중계산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번 중계의 정의에서 말하는 거박의 권리에는 저당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X네요.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되며 그 저당권이 비록 금전소비대차 알선에 부수하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즉 은행에 융자받으면서 저당권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계다. 그래서 현업에서 지금 개업공개사들이 융자 알선을 하면 커미션을 은행별로 조금 다릅니다만 0.3% 정도 줍니다. 예를 들면 1억 융자를 알선하면 30만원 준다고요. 그런데 융자를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담보로 설정하잖아요. 담보대출 그 담보대출을 뭘 담보로 합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 건조당권을 설정하죠. 그 건조당 설정을 알선하는 것도 중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개업공개사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무등록자 무등록 중계업자가 이 저당권 설정 알선을 러브로 하면 무등록 중계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제 공인중계사 제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